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네 1년 만이에요 그동안 왜 안보여 주셨어요 기도하느라고 기도요 그간에 이제 여러 같은 성원의 힘이고 많은 분들이 찾아 주셔서 그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저 나름대로도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1년을 보냈습니다 요즘 어떤 기도 많이 하세요 요즘은 전반적인 게 이제 학생들 입시 또 그 다음에 또 임용고시 조금 큰 친구들은 임용고시 그거 준비하는 친구들 그 다음에 이게 나가는 상제에 몸수로 쉬셔서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어른들이 많으셨어요 이제 그분들 이제 여러가지 수술하시고 이러는 거에 관여되어서 그분들 몸수라도 편하게 수술 마무리 잘 되시라 그런 기도들 많이 올리고 예 그러고 잘 지냈어요 요즘에 삼재 때문에 다들 난리신데 그러니까요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되는 거죠 삼재 삼재는 어떠한 방향이든 삼재가 들어오는 삼재 누른 삼재 나가는 삼재가 있을 때 분명한 건 삼재는 치고 나간다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그런데 중요한 건 삼재 때 다 나쁘다고 하는 건 할 수만 있는 건 아니고 내가 뭔가를 업그레이드 된다든지 어? 아무래도 내가 늘어나고 불어나는 거에 그 기운이 문서를 잡는다든지 여러가지 그런 방향적인 것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좋은 거야 언젠가는 좋지만 안 좋게 몸으로 치고 넘어가는 거는 상당히 힘들더라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 몸에 칼을 대고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모든 병이 솔직히 내 수술이나 어디를 다쳐서 꼬매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사람들하고 사람과 사람의 인간관계에서 부딪힘이 있다든지 내가 내 자리에 직장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가지가 내가 만룩스럽지 못한다든지 직장 내에서도 소위 동료들이나 위상사 아래상사들 간에 부딪힘이 있다든지 그런 것도 심리적으로 오는 거에서 내가 많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부분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삼재 때 치고 넘어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런 삼재가 들어오고 나갈 때 있어서 내 마음에서 삼재라고 해서 뭐든지 나쁜 것만은 아니니 좋은 기후로 좋게 내가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나쁘다고 하고 안 좋다고 할 때는 조심하고 넘어가는 거 그런 거는 이제 사람들과의 말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조금 구설시비 망신수가 차고 들어올 수도 있으니 말하는 데 있어서 조심하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행동이나 그런 거에 있어서 운전이나 뭐 소위 말해 술도 마실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런 것도 여행 가는 거를 내가 좀 조심해서 간다든지 술 같은 걸 먹을 때 운전대를 잡는 이런 건 절대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것도 좀 생각하고 조심하고 넘어가야 된다든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삼재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가 있을 때 뭐 조상에 관련되어 있는 산탈이나 이런 것도 무시는 못하니 뭘 만지고 다루고 집을 다룬다든지 만지고 다루는 데 있어서도 조금은 조심하고 넘어가고 지나고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런데 이건 여담인데 어떤 분이 와서 그러시더라고요. 저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평생이 삼재인 것 같고 평생이 아홉순 것 같아요. 정말이에요. 꼭 삼재때만이 아니라 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딪힘이 너무 많고 난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얻어지는 게 없고 힘들기만 하고 난 왜 이렇게 맨날 고생만 하나 왜 모여지는 돈은 없을까 라는 그런 거에서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삼재를 떠난 모든 걸 다 떠나서 내 마음가짐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. 삼재라면 조심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고 힘들고 어렵지만 난 할 수 있다는 힘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풀어간다면 그래도 눈에 확 확 띄는 건 아니겠지만 조금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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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면서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저는 늘 오시는 손님들이나 또 제갓집들이나 급하게 가지 말고 천천히 천천히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. 네.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